넌 내 눈빛 멈춘다 살아가줘 ASMR TV ARS요? 찌김찌김 졸리나? 졸려요? 다음 거요? 다음 거는 I love you level up B B 비누향 나는 level up 뭐야? B 또 B? 비누향 플러스 너 먹을 자격이 없다 러비들을 위해 준비해 또 내 마음 받아줄래? 제가 논알코올 칵테일을 마시고 취한 거야 빨리빨리 마시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알코올이었다는 거야 갑자기 정신 차렸지 말도 제대로 했어 얼굴 새꺼 돌아오더라 푸드처럼 안 보이시겠지만 제 눈에 푸드처럼 보여왔어 야 이건 거의 뭐 키스마트 잘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피카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진짜 왜 이렇게 찍는 사람 봤을까 자축한 그래서 추억의 사진을 남기러 셀프 왜 이렇게 웃기지? 셀프 스튜디오에 가고 있는 촬영 중에 첫 촬영이라는 말씀 가고 있습니다 신나네요 다음 장소에서 보시죠 이제 아직 정신이 없어요 제 렌즈도 꼈어요 렌즈도 왕따시만한 거 끼고 제 제스처를 정해야 돼요 제가 뭐예요 이게? 3초 동안 멤버들에게 사랑해 영상편지 시작! 지났지 않아요? 가을이 되니 밥이 너무 맛있죠 저도 너무 맛있는데 옥, 옥동자 사이코 뮤직비디오 현장 촬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지금 다 가고 저밖에 안 남았는데요 제가 첫 촬영 때 제일 먼저 왔는데 마지막 촬영까지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게 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희 사이코 열심히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때 붙었습니다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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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런 거 완전 맛있겠다 이런 거 완전 맛있겠다 음! 음! 우리 두 친구가 더 있어요 네, 알아요 네, 알아요 맛있어 네, 이거 1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